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나나 하나에요 여러분 오늘 최고 기온 33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식욕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더 잘 먹어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위를 이겨낼 만한 시원한 영상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 모두 더위 싹 가시라고 준비한 영상 보시죠 새콤달콤한 맛의 대명사 이빔 냉면 진한 육수가 매력적인 물 냉면 이 조합을 만드는 시간 단 6분 어머니건 봐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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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찧찧 에휴 재두고 제가 마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 사용된 토핑 재료들은 미니어처 뷔페에 있는 수제 토핑들인데요 이 수제 토핑들은 이렇게 하나씩 진짜 음식 재료처럼 제작이 되었어요 우와 그런데 어쩜 이렇게 진짜 음식 재료처럼 퀄리티가 좋은 건가요? 그건 바로 제품 모듈을 미니어처 작가 메이드님이 직접 만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니어처 뷔페 토핑들로 어려워 말고 쉽게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미니어처 음식을 만들어보세요 미니어처 음식을 만들어보세요 미니어처 음식 Is 가격은 광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